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. 유키스가 돌아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유키스입니다. 컴백과 동시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요. 한류특별 공로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. 정말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. 그 상에 힘입어서 더욱더 K-POP을 널리 알리는 유키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상을 받으셔서 그런지 음악도 스타일도 왠지 더 있어 보여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스탑걸은 어떤 곡이죠? 스탑걸이라는 곡은 일단 미디엄 템프의 곡이고요. 유키스의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남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. 유키스 스탑걸 무대 바로 준비해 주시죠.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 역시 K-POP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얼마 전 콩코까지 접수한 티아라와 아시아의 꼬미나 밴드 FT 아일랜드. 일본에서도 상큼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오렌지 캐러멜. 먼저 아시아를 정복한 유키스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 뮤직땅!